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기 위해서 배당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배당 아이디 필드를 맨 앞에 추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 코드 앞에다가요 저희가 하나의 행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행 삽입 클릭하시면 맨 위쪽에 행을 하나 삽입할 수 있고요. 필드명을 배당 아이디라고 입력합니다. 배당 아이디 입력하시고요. 맨 앞에 추가한 후 숫자가 일식 증가하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을 일련번호를 선택하면 일식 증가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을 설정할 수 있고요. 기본 키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배당 아이디 선택하고요.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사업 연도 필드는 반드시 입력하되 아래쪽에 오셔서 필수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 주시고요. 데이터 필수 입력하되 반드시 입력하되 중복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 오셔서요. 예 더블 클릭하셔서 예 중복 가능으로 설정합니다. 배당 테이블에 대해서 완성하는 작업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형식 일련번호 설정을 해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복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종복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1, 1, 3, 4, 5, 6과 같은 형식으로 입력 받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1, 2, 3, 4, 5, 6 숫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호는 없어요. 세미콜론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데이터 입력 시 입력할 자리에 샵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샵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장 1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로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 오늘 날짜가 입력되도록 기본값에다가요. 날짜를 입력한 함수 데이트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월을 선택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1부터 12까지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BETWEEN 1부터 12라고 입력합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유효성 검사,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업종 코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조회 탭을 클릭하신 다음 현재는 텍스 상자인데요. 콤보 상자로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행원본에 오셔서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업종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업종 코드와 업종 명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실제 저장은 첫 번째 있는 업종 코드로 저장하겠다. 바운드 열은 하나고요. 그 다음 가정 열의 개수는 두 개죠. 2라고 입력하시고요. 열 너비에 오셔서 5cm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업종 코드는 표시되지 않았으니까 0 세미콜론 5라고 입력하시고요. 목록 너비에 오셔서 5라고 입력합니다. 목록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목록값만 허용해 예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테이블에 업종 코드를 조회 탭에서 콤보 상자 변경하는 작업 하셨고요. 예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관계 설정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 배당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배당 테이블 추가하신 다음 배당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는 종목 테이블의 종목 코드 종목 코드를 선택하셔서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하겠다. 관련 필드 업데이트 하겠다. 그 다음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라고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배당 조회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 선택기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 폼 속성에서 현재 폼이 열려 있을 경우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모델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 주시면 돼요. 폼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배경 색깔을 형식에 가셔서 배경 색깔에 XS 테마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폼 안에 하이폼 안에 바닥글에 첫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언바운드 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니까 TXT 배당 수익률 평균이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평균값을 배당 수익률 평균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AVG는 입력하시고요. AVG 그 다음 배당 수익률이라고 입력합니다. 배당 수익률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형식에 오셔서 배당 수익률은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백분율를 선택하시고 소수 이하 자릿수는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라고 입력하셔서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옆쪽에 주당 배당금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TXT 주당 배당금 평균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1번에다가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G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당 배당금 라고 입력합니다. 주당 배당금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 작업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당 내역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본문 영역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왼쪽 눈금자에서 선택하시고 서식에 오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식을 사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배당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0.01 이상이냐 크거나 같다 0.0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배당 수익률이 0.01 이상인 경우 본문 영역에 모든 컨트롤의 배경 색깔을 배경 색깔에 오셔서 표준색의 연한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녹색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지금 작성한 조건부 서식과 앞에서 작성한 폼 완성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주당 내역은 저장하시고 예 하신 다음에 배당 조회 폼을 더블 클릭하셨을 때 현재 아래쪽에 내용들을 조회 작업까지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에 따라서 조건부 서식 내용까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일단 닫게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당 조회 폼의 머리끌 영역에 배당 조회 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배당 조회 폼의 머리끌 영역에 폼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폼 머리끌 영역에 다음에 지시사항을 참조하여 단추 컨트롤을 생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조회 옆에다가요. 인쇄라는 명령 단추 하나를 만들 겁니다. 양식 디자인의 단추를 이용해서 조회 옆에다가 단추 하나를 만드시고요. 드래그 하셔서 작성하시고 그 다음 저희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연결할 거라서요. 여기서는 취소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형식에 오셔서요. 캡션에다가는 인쇄라고 하실 거고요. 인쇄 표시하실 텍스트는 인쇄 그 다음 모두에 가셔서 이름을 문제에 나와 있기를 CMD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인쇄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그 다음 이제는 이 인쇄 단추를 클릭하면요. 보고서 인쇄밀이보기 할 수 있는 보고서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매크로 하나를 만들까요?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 클릭하시고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오픈 리포트 보고서의 이름은 업종별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인쇄밀이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요. 인쇄라고 매크로를 저장합니다. 오른쪽 닫기 현재 명령 단추 만드셨던 CMD 인쇄를 선택하고요. 이벤트에 가서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연결 작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매 출력기능 구현의 보고서 완성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업종별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동일한 업종 코드 안에서 종목명을 같은 경우 이제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정렬 추가 사업 연도를 선택하고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오름차순 선택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 보고서 머릿글에 보고서 머릿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트에다가 저희가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now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 날짜와 시간을 표시되도록 컨트롤 온본을 설정하고요. 시스템의 시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형식을 설정하시오. 형식 탭이 오셔서요. 형식에서 현재 오후 몇 시 몇 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세한 시간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세한 시간 선택합니다. 현재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고요. 본문 영역에서요. 종목 코드와 종목 명을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하시고요. 두 개의 컨트롤에 대해서는요. 그룹 내에서 첫 번째 값만 표시될 수 있도록 형식에서요.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바꿔주시면 동일한 내용은 첫 번째 내용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 머리끌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될 수 있도록 형식에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과 같이 작성하기 위해서 현재 페이지 PAGE 연결하겠습니다. M% 그 다음에 슬래시 입력하시고요. 전체 페이지 PAGES 입력하시고요. 뒤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PAGE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섯 문항에 보고서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저장 한번 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 시간과 그 다음에 중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이런 부분 내용들 작업하셨던 내용들 문제 제시된 이미지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업종별 현황 보고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조회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CMD 조회라고 있는 조회 명령 단추를 선택한 다음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TXT 종목명 컨트롤에 입력된 종목명을 포함하는 자료의 정보만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폼에서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조건은 종목명이 딱 같다 하면 등호를 입력하시는데 여기서는 입력된 종목명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포함한다 하시면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별표를 입력할 건데 종목명은 문자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일단 닫아주신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컨트롤에 있는 값 TXT 종목명에서 입력한 값을 마찬가지로 M% 연산자 어떤 뒤에 글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문자니까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묶어주는 작업 현재 폼에서 필터라는 속성을 적용하겠습니다. 필터원에 True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종목을 살짝 확인할게요. 종목명에 가서 어 일단 뭐 경우도 있고요. 뭐 제약도 있고요. 뭐 통신도 있는데 일단 한번 배당 조회에 가서 폰복에 가셔갖고 종목에다가 제약이라고 입력하시고 조회 클릭하면 의약품에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운송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다시 배당 조회에 가서 운송이라고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 누르시면 운송에 관련된 내용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내용에서 유통업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유통업 라고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유통업에 관련된 종목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통업에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유통업은 업종 코드에 유통업이 있고 종목명에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배당 조회에 가서요. 경우라고 입력하고요. 조회를 한번 클릭해 보면 사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었나를 좀 확인차 종목명에다가 경우라고 입력하니까 업종명 유통업에 조건부 서식 적용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고 아까 폼 완성하셨던 배당 수익률 평균과 이런 부분을 확인차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배당 조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종목도 오른쪽 닫기 뭐 변경하시겠습니까. 그냥 확인차니까 아니오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종목과 배당을 더블 클릭합니다. 종목 코드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종목명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상장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자본금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본금을 더블 클릭 그래서 자본금이 많은 5개 종목을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렬해 가셔서 내림차순 먼저 하시고 속성 시트를 회색 부분에서 클릭하셔서 상위 값 5개만 표시하는데 고유한 값만 표시하겠다라고 고유 값도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클릭하셔서요. 현재 작업한 커리를 자본금 상위 5종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살짝 결과를 보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 이미지와 그 다음 여러분이 실습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그 다음 커리 마법사에 지금 현재 커리가 하나의 테이블로 이용해서 만드는 거라서 커리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고요.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고 확인 종목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종목을 선택하시고 다음 행에다가는 지역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지역을 선택하시는데 지역은 지역은 본사 지역 필드를 이용해서 작성이 되어 있네요. 본사 지역을 행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열은 369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은 결산 월별 결산 월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종목 계수를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목 계수는 종목 코드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종목 코드에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디자인 수정을 하실 거고 쿼리 이름을 지역별 종목 계수 라고 쿼리 이름을 입력하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다음 다음은 종목 탭을 이용해서 지역별 결산 월별 종목 계수를 구하는 작업을 하셨는데요. 사실 본사 지역이 아니라요. 지역 필드에 가서요. 지역 필드에 가서 본사 지역 필드를 이용하여 지역이라고는 표시하는 거고요. 지역이라는 필드명을 표시하는데 지역이라는 필드는 본사 지역 지역명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핵 머리끌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표시하는 거는 지역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지역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공백 앞에 있는 부분까지 추출해 올 겁니다.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본사 지역이라는 필드에 가서 추출해 올 건데요. 단 몇 글자를 추출할 건지에 대해서 맨 끝에 가서 심표 문제 본사 지역 필드를 이용하여 첫 번째 공백 앞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백의 위치를 instr 함수를 이용해서요. 본사 지역 필드에 가서요. 그 다음 심표 공백이라는 거를 큰 따옴표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공백의 위치값을 구할 수 있고요. 바로 앞이라고 하니까 공백 위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만 공백을 빼고 바로 앞에 까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본사 지역에 공백 바로 앞에 있는 글자까지 추출해서 지역이라는 필드명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셨고요. 또 하나 핵머리 글에 현재 합계 종목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목 계수라고 수정하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필드명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시면 지역은 이제 본사 지역에 공백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추출해서 표시를 했고요. 종목 계수는 종목 코드를 가지고 계수를 구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결산 올 369 11 12 올 에 해당한 값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됐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 하시고 배당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업종 명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 주당 배당금 평균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당 배당금 평균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주당 배당금 을 먼저 선택하시고 요약 에 가셔서 평균 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표시하실 필드명 앞에다가 주당 배당금 평균 이라고 수정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당 배당금 평균 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이니까 정렬해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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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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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하시고요. 배당 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색할 사업 연도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 받는다. 그러면 사업 연도에다가 조건에다가 매개의 변수를 입력 하는데요. 사업 연도를 입력 하세요. 작성 하시고요. 네. 이렇게 작성 하시고 입력 받아 해당 연도에 주당 배당금의 평균을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 사업 연도별 배당금 조회 평균 이라고 입력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볼 건데요. 사업 연도 에다가 2019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요. 문제 제시된 이미지와 같이 전체 21의 레코드 가 추출이 되어 있는데 주당 배당금 평균이 소수 이하 자리수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제시된 이미지에서는 천단위 구분 기호 가 표시 되어 있고요.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주당 배당금 선택하고 속성 시트 에 오셔서 형식을 표준에 소수 이하 자리수를 표시 하지 않겠습니다. 0 이라고 입력 하시고 다시 한번 2019 라는 연도 를 입력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 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 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업종 종목 배당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제시된 이미지를 봤을 때 첫 번째 업종 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총 액면가 는 액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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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셨던 테이블의 배당 테이블의 액면가 를 더블 클릭 하시고요. 액면가 액면가의 합계 요약을 클릭 하셔서 합계 그리고 표시하실 필드 명은 총 액면가 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 총 배당 금액 합계 합계를 구해서 필드 명을 총 배당 금액 합계 총 배당 금액 합계 라고 입력합니다. 업종 업종 명별로 총 액면가 그 다음에 총 배당금 합계를 조회하는 커리 이름을 저장할까요? 저장 클릭 하셔서 업종 별 배당금 합계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요. 총 액면가 그 다음 총 배당금 합계 구해져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이미지와 실습한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네요.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총 액면가 선택하고 속성에서 형식을 표준 소수 이하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겠다 0 그 다음 마찬가지로 총 배당금 에 각계도 형식에서 표준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겠다 0 이라고 작성하시고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시된 이미지와 전체 레코드 개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종목과 배당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합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 쿼리라서 두 개가 필요하지 않네요. 종목 테이블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종목 테이블에 비고필드에다가 별표 고배당주 라고 업데이트 하는 내용입니다. 종목필드만 필요하고요. 비고필드에다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어떻게 업데이트 하실 거냐면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별표 입력하시고요. 고배당주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별표를 넣습니다. 고배당주 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종목 코드를 선택합니다. 종목 코드를 선택하시고 종목과 배당 테이블을 이용하여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인 종목에 아 그러면 종목 코드가 종목 배당 테이블에 가서요. 배당 수익률이 0.1 이상인 데이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종목 코드를 찾아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 연산자 쓰시고요. 셀렉트 종목 코드를 찾으러 갈 건데요. from 배당 배당이라는 테이블에 가서 조건은 외열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배당 수익률이요. 배당 수익률이 크거나 같다. 10%는 0.1 입니다. 0.1 이라고 입력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0.1 10% 이상인 배당 테이블의 종목 코드를 가져와서요. 저희 종목 테이블의 비고란에다가 고 배당주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셨고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커리 이름을 고 배당주 표시라고 입력합니다. 고 배당주 표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실행을 하시면 총 4개 행에 새로 고침합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 종목 테이블에 가시면 현재 레코드가 좀 많죠. 총 4개 해당된 비고란에 고 배당주라고 업데이트가 되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 테이블 닫아주시고요. 변경한 내용 연러비 조절한 부분에 대해서 저장할까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형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